첫 번째로 소개할 전체 제품은 이 밥그릇과 이 물그릇입니다. 물그릇은 이렇게 물을 조금 붓고 이것을 올리면 이 사이로 물이 나와서 먼지가 마음에 안들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밥그릇은 제가 직접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여기 발도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습니다. 이 밥그릇에 사료를 구워보면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 드리석 가들입니다. 이게 드리석 가들이기 때문에 차갑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더위를 많이 흩한 토끼들이 여름을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점점 여기서 밥에 먹거나 누워있거나 합니다. 이 제품은 짱초 장난감입니다. 짱초가 이 안에 들어가서 놀거나 하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잠시 타kennt Av các 상태도 되고 사람과 함께 impos để 이동한 분들은 스푼터에 오줌이 많이 쌓기 때문에 뒷쪽을 많이 덮게 합니다. 이렇게만 완성입니다. 이 볼은 스푼터의 에차지풀입니다. 스푼터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거라 아주 좋아합니다. 스푼터에 오줌이 많이 쌓기 때문에 스푼터에 오줌을 많이 쌓기 때문에 스푼터에 오줌을 많이 쌓여서 이 친구는 짬주의 새 친구입니다. 짬주는 이 친구와 함께 잘 해외하고 이 친구는 늘 더는 타입기도 합니다. 안뇽! 짬주! 이건 짬주밭제입니다. 이것은 짬주의 밥통입니다. 이렇게 가리에 덜어서 저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점추의 공간인데요 음..여기에 막혀져있기때문에 안정감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하고 높이나 초고끝때문에 너무 갑갑하지 않을거라 생각이들어서 여기를 점추의 공간으로 손정하였습니다 이제 피해보겠습니다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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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